안녕하세요. 마이버워 띵크의 비둘기사촌입니다. 네, 지금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네,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바쁜 일들이 좀 많아서 영상을 좀 잠깐 못 찍게 됐어요. 지금은 다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무튼 뭐 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죠. 바로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들이었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다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못하겠어요. 어, 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거 하다가 얘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요. 라고들 하시면서 앵무새에 무슨 공기 중에 떠 있는 비눗방울 대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스트레스에 쫄아있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려보고자 한번 영상을 이렇게 찍어봅니다. 과보는 국물이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건 단순히 추위나 뭐 기타 생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물론 신경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도 주인으로서의 통제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앵무새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를 떠나서 그냥 주인으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풍제를 잘 하다가도 앵무새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는 걸 불쌍해 느끼셔가지고 결국은 막 앵무새를 달래주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물론 케바케 사박하겠지만 앵무새가 그거를 막 관심을 얻은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뭐 원하는 거를 쟁취할 목적으로 이렇게 악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앵무새의 행동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앵무새를 막 인위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또 여러분이 평범하게 놀아주면서 키우는 반려조라면 스트레스는 그렇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강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적절한 스트레스는 앵무새들의 삶에 활력을 더해주거나 생활에 있어 재미를 더해줄 수도 있고 또 생명력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도 살다 보면 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기타 뭐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나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추억이 되기도 하잖아요. 앵무새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결국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분이 좀 상했다고 또 피곤하다고 해서 갑자기 픽 쓰러지진 않잖아요. 앵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새가 스트레스를 받은 듯한 낌새가 보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앵무새 입장에서는 그냥 삶의 에피소드가 생겼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도가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의 앵무새가 스트레스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단순히 앵무새를 달래주려 할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정확하게 컨트롤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말이 정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반려동물이 스트레스 받는 거에 겁먹어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